민유야, 일어나야지! 아침 햇살이 눈을 두드리면 아예 하루가 시작되죠. 따뜻한 햇살과 함께 어른들은 모르는 상상 속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요. 작은 방안이 순식간에 우주가 되었어요. 달콤하고 동그란 도넛은 UFO가 되기도 하죠. 또 다른 우주가 펼쳐졌네요. 아이들의 상상은 언제 어디서나 끝이 없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평범한 자동차도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변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상상으로 그려진 미래는 어쩌면 생각보다 더 놀라운 세상이 아닐까요? 우리의 미래를 상상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로켓으로 제주도도 갔다 오고 우주 가고 싶어요. 하늘 난 자동차도 있고 기름 말고 다른 걸로 움직이고 지구 온난화도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상상력에 과학이 더해지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미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을 알기에 새로운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니어 공학교실은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상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 현대모비스가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어린이의 상상력이 미래를 움직입니다. 넥스트 무브, 무브 투게더, 현대모비스 어린이의 상상력이 미래를 응원합니다.